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시한 이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 재산 압류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 5억 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 시한 이래 뉴욕주 항소재판부로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한 1억 7,500만 달러를 10일 안에 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의 2심인 항소재판부의 5인 판사들은 1심 판사가 부과한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하는 데 필요한 공탁금으로 5억 달러나 25일 자정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시한 이래 1심 판사 측의 5억 달러보다는 절반 이하로 낮춘 대신 트럼프 측의 1억 달러 축소 요청보다는 높은 1억 7,500만 달러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나는 뉴욕주 항소재판부의 새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1억 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10일 안에 본드 회사의 보증금이나 본인의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뉴욕주 항소재판부가 공탁금을 대폭 줄여준 것은 1심 판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분노할 만한 거액을 공탁금으로 설정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해 뉴욕주 법무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기 시작하는 위기와 모욕을 일단 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항소재판부의 항소심은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정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는 치욕과 실제로 돈줄이 마르는 돈맥 경화만큼은 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를 인수합병해 우회 상장함으로써 35억 달러를 조달할 능력을 마련했으나 6개월 내 매각 금지 규정이 있고 이사회에 예외를 승인받아 조기 매각 시 주가 폭락으로 대부분을 날릴 위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진태양란의 위기도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항소재판부에 대폭 삭감 없이 25일까지 5억 달러의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압류 절차에 돌입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 동원에 쓰이는 은행 계좌와 주식 채권 브로커 계좌부터 동결할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골프클럽을 우선 압류하려 고려했던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을 압류당한 끝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모기지 전액 변제가 우선시되면서 벌금 강제 환수액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계좌나 주식 채권 계좌부터 동결시킬 채비를 해온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